아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중석입니다 화이팅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찍었던 영화 두 편이 올해 개봉해서요 영화 홍보와 같이 다음 작품 이제 비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잘생기셨던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청바지를 입는 편이고요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엘론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중석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